안양시가 철도 사업을 위해 3,839억 원의 빚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없지만 재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철도는 시민에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산을 한쪽에만 집중한다는 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재정 운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는 세계 철도 사업에 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방채를 부담할 생각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1,8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3,83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시인은 매년 남는 예산과 특별 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일반 핵의 순세계 잉여금이 한 10% 이상을 갖다가 채무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 수입이 발생됐을 때 채무 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특별 교부세라든지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는 2025년 645억 원, 2026년 816억 원, 2027년 909억 원, 2028년 1,065억 원, 2029년 40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30년엔 645억 원이지만, 2031년엔 1,461억 원, 2032년 2,375억 원, 2033년 3,435억 원, 2034년에는 3,839억 원으로 상환액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안양시가 매년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지방채를 갚아야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철도사업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살펴보고 있는 시위에도 지방채 상환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안양시에 막대한 예상이 들어가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몇 년쯤 상환하려면 이게 사실 언제까지 걸릴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사항이나 세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하고 가정살림이든 또 시살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우려와 걱정 이 금액을 빚을 낸 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다른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지 안 된다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려 속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철도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지방채 발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